안녕하세요. 분석하고 비교하고 물어보는 분비물입니다. 오늘은 더 뉴 그랜저 LPI 프리미엄 3.0의 기능에 대해 소개합니다. 차의 장면 모습이고 차가 열릴 때 삑삑 깜빡이 두번, 다칠 때 삑 한번 깜빡거립니다. 차의 좌측, 우측, 후면 모습입니다. 트렁크는 쉽게 한번만 눌러주면 열 수 있습니다. 트렁크 내부에는 정비용품, 먼지털이, 삼각대 등 기본 구성품이 있습니다. 트렁크를 닫을 때도 버튼 한 번만 누르면 쉽게 닫을 수 있습니다. 운전 좌석 차 문 쪽에는 전 좌석 창문을 열고 닫을 수 있는 버튼이 있습니다. 처음에 하이패스가 어디에 있는지 몰랐는데 하이패스 카드는 조명등 아래 눌러서 쉽게 꺼낼 수 있습니다. 4개의 버튼을 통해 원하는 것에 조명을 켤 수 있습니다. 핸들에는 블루투스 오디오를 조절하는 모드가 있습니다. DONALDWELL KNEY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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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보조석도 동일하게 조정이 가능합니다. 좋아요와 구독! 무엇이든 물어보시고 댓글은 언제나 환영합니다.